이런 분들은 마그네슘 꼭 드셔야 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신호 8가지 바쁘게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 분들이 많이 겪은 증상이 있습니다. 눈떨림과 같은 이상 증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뚜렷한 원인을 알지 못해서 그대로 방치해두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는 몸에서 보내는 위험신호입니다. 오늘은 흔하게 겪는 증상이지만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몸에서 보내는 위험신호와 마그네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건강에 도움되는 건강정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가공식품 섭취와 스트레스 커피와 음주로 인해 비타민과 마그네슘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신체에 함유되어 있는 무기질 중 네번째로 많은 체내 필수 영양제 마그네슘은 신경기능을 개선하고 근육 이완을 도와줍니다. 또한 골다공증 예방과 혈압 조절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심장 건강 두뇌 기능 면역 체계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불면증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에도 효과가 있으며 영양성 상태를 개선하고 정상적인 심장 기능과 혈액 순환에도 도움을 줌으로 심장 질환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신진대사 활성황에도 기여하여 체중 관리와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감기와 같은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하며 골격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경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와 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인 55%가 마그네슘 부족으로 특히 청소년 노년기에는 70% 넘는다고 합니다. 마그네슘은 부족할 경우 몸에서 위험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보내는 위험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체크 후 이상 증세가 발견될 경우 마그네슘을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위험신호 첫 번째로는 바로 수면장애입니다. 마그네슘은 신경전달물질의 생성과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며 수면에도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마그네슘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그네슘 부족으로 인한 수면장애는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깊은 수면을 유지하지 못하고 수면 중에 깨어나는 빈도가 높아지며 아침에 피로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수면 중 다리의 경련이나 불안감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부족으로 인한 수면장애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마그네슘 섭취를 적절히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신호 두 번째로는 근육경련입니다. 근육이 뭉치거나 손발에 쥐가 나거나 저리는 증세입니다. 1. 고통스러운 근육경련의 원인은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지만 마그네슘 결핍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혈압 조절 및 근육이완과 신경기능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미세원소로 마그네슘의 부족으로 인해 근육경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위험신호 세 번째로는 만성피로입니다. 마그네슘은 세포 내 에너지 생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 지속적인 피로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위험신호 네 번째로는 두통과 편두통입니다. 마그네슘은 혈관의 확장과 수축을 조절하기 때문에 결핍이 생기게 되면 두통과 편두통이 동반되곤 합니다. 혹시나 평소에 두통을 달고 사시는 분들은 마그네슘이 부족한 건 아닌지 평소식 습관을 돌아본 후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식단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위험신호 다섯 번째로는 심장 두근거림입니다. 마그네슘 결핍은 심장리듬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장은 여러 근육들로 이루어져 있고 혈관이 지나가는 장기이기 때문에 마그네슘 결핍에 취약합니다. 위험신호 여섯 번째로는 소화불량이거나 설사가 잦은 사람입니다. 음식물로부터 마그네슘과 같은 무기질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 위와 장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흡수를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산증은 마그네슘 흡수에 꼭 필요한 위산이 저하된 상태로 소화기능에 장애를 일으킵니다. 위험신호 일곱 번째로는 불안감 또는 쉽게 긴장하는 사람입니다. 마그네슘은 천연의 진정제라고 불립니다. 항 스트레스 무기질로 정신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몸과 마음을 진정시켜주는데 부족할 경우 쉽게 긴장감을 생기고 불안감을 만듭니다. 위험신호 여덟 번째로는 골감소 골다공증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마그네슘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할 경우 골세포들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골밀도와 뼈의 탄력이 줄어들어 골감소 골다공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폐경기 여성분들은 골다공증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부족하진 않은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그네슘 부족 증상 8가지에 대해 알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위험신호 중 3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마그네슘을 챙겨드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 공급원으로 가장 좋은 것은 녹색잎채소입니다. 또한 정제하지 않은 곡류, 콩류, 견과류, 씨알류 등 식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과일도 마그네슘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육류나 우유 같은 동물성 식품에도 들어있지만 식물성 식품에 비해 그 양이 적습니다. 따라서 마그네슘 섭취를 위해서는 식물성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마그네슘 식품과 함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팥입니다. 마른 팥 100g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의 양은 149.5mg으로 성인 여성은 하루 권장 섭취량의 약 53%에 해당하고 성인 남성은 약 40%에 해당됩니다. 팥죽 또는 팥밥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팥죽을 드실 경우 설탕보단 소금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땅콩입니다. 마른 땅콩 100g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의 양은 107.9mg으로 성인 여성은 하루 권장 섭취량의 약 39%에 해당되고 성인 남성은 약 29%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땅콩은 의외로 칼로기가 높습니다. 간식으로 하루 10알 정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100g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의 양은 53.5mg으로 성인 여성은 하루 권장 섭취량의 약 19%에 해당되고 성인 남성은 약 15%에 해당됩니다. 시금치 무침 또는 시금치 주스로도 추천드립니다. 시금치는 물에 데친 후 사과 또는 바나나와 같이 갈아 드시면 맛있게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 외로 표고버섯대두, 강남콩, 고추잎, 근대 등 추천드립니다. 식품으로 섭취가 어려울 경우 약사나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마그네슘 영양제를 선택해 섭취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을 고용량으로 복용할 경우 매스꺼움, 설사, 복부경련, 구토 같은 가벼운 증상에서부터 안면홍조 무기력, 저혈압, 호흡곤란 등 마그네슘 독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알려드린 위험신호 8가지 중 3가지 이상 해당하신다면 마그네슘 섭취를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고용량 복용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혹시 더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면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계속해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100세까지 항상 건강하세요.